럭셔리 세단 페이톤 국내에서 최근 소개된 폭스바겐의 페이톤, 베이어튼은 독일 드레스댄시에 위치한 전용 투명 유리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페이톤은 폭스바겐의 축적된 기술과 장인들의 세심한 손길로 탄생한 최고급 럭셔리 세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페이톤은 다이나믹한 스타일로 300kmph 이상의 속도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디자인된 바디라인이 돋보인다. V형 6기통 엔진 두 개를 결합해 만든 W형 12기통 엔진을 탑재한 페이톤 W1260 롱일 베이스 모델은 민첩성 그리고 안락함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공한다. 최고 출력 420마력, 최대 토크 56.1kg짐을 자랑하며 정지상태에서 100kmph까지의 가속 성능이 6.1초에 불과할 정도로 강력한 힘과 중행 성능을 갖추고 있다. 페이톤의 내부는 최고급 소재만을 사용해 장인들의 손길이 느껴지는 인테리어가 돋보인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절제되고 깔끔한 디자인과 내부 장치는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가장 편안하고 회적한 최적의 공간으로 구며졌다. 기존 대형 세단의 보다 훨씬 편안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제공되는 페이톤 롱일 베이스 모델의 경우 전장 5. 175m 전폭 1. 903m 전구 1. 45m의 긴 차체로 럭셔리 세단 특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 이와 함께 참단 신기술이 대거 적용돼 최적의 실내 공간을 지속시켜주는 온도 조절 장치인 4존 클리마트로닉, 4-존 클리마트로닉은 운전석과 조수석 및 뒤 좌석에 앉은 탑승자가 개별적으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또 자동 거리 조절 레이디알 시스템은 고속주행 중 스스로 상황에 따라 앞차와의 거리를 자동 조절할 수 있어 운전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는 기능이 추가된다. 폭스바겐의 자세대 ADC 오토매틱 디스턴스 컨트롤 시스템은 자동으로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은 뿐 아니라 앞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는 운전자 제동 없이도 완전히 정지하고 출발이 가능한 F2S 펄로투스탑 기능도 선보인다. 폭스바겐 코리아 박동훈 사장은 페이톤은 유럽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폭스바겐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의 완성이라며 최고급 럭셔리 세단 페이톤을 출시함으로써 폭스바겐이 국내에서도 진정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페이톤은 롱힐 베이스의 W12-60 모델과 노멀 롱힐 베이스, 롱힐 베이스 두가지 버전의 V63.22 모델로 선보인다. 하반기에는 디젤 엔진의 V630TDI 모델도 출시될 예정이다. 폭스바겐은 국내 판매법인 설립 기념으로 국내 판매 가격은 한시적으로 W12-60 롱힐 베이스 모델을 1억 5,060만원 V63. 이롱힐 베이스 모델을 1억 2백만원 V63. 이노멀 윌베이스 모델을 8,44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 세 compact은 5,030만원 Consult Uma BOX 12만원을 501. 그리고 왼힐 Jonathan 만zt 사는 4 ott이 strum. ر